정면부터 퍼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알렉스 군은 케이팝 아이돌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독일인 국적을 가진 멤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알렉스 군은 귀공자 같은 비주얼과 그리고 작은 얼굴 또 4개의 무거까지 마스터하고 있는 진정한 엄친아 캐릭터입니다 또한 가장 늦게 팀에 합류했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포먼스와 보컬 다방면에 걸쳐서 성장하고 있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우리 알렉스의 완벽한 매력을 오늘도 기대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토타임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알렉스 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대기하겠습니다 이 아린ини sleut bank에서 강경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Dartis